안녕하세요. 또바해다이기입니다. 콩이야, 시 다했어? 응? 끙끙 안 해도 되지? 시는 다했어? 엄마 기다리는 거야? 아이고, 이뻐. 네 그림자가 앞에 있어. 네 엄마 어디 갔어? 갔어? 도도는? 도도는 먼저 내려갔나보다, 저 깍쟁이가. 그치? 응? 콩이야, 의리도 없어. 우리 콩이나 엄마 같이 갈려고 의리 지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치? 응? 달밤에 체조. 달밤에 체조 한번 해볼까? 엄마랑? 아이고, 이뻐. 이렇게. 콩이야. 콩아. 콩이야. 엄마 한번 쳐다봐봐. 까꿍.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아이고, 이뻐. 에휴, 저렇게 화사한 불빛에 오늘 주말이라서 다들 영행 갔다가 들어가는 길인가 봐요. 엄청 많이 밀리네요. 어후. 핸드폰이 거꾸로 됐구나. 안되겠다, 이거. 그니까요.